정말 여기가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 청년들이 현장에 와있는데요. 오늘 세계 청년 홍보대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세계 청년 홍보대사 임명식을 위해서 와주신 30여 개국의 각국 청년 홍보대사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우리 코리아 힐즈 사장님께서 오늘 30여 개국의 청년 홍보대사를 임명해주시겠습니다. 세계 청년 홍보대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러시아 대표부터 부르겠습니다. Sasha Leda, Represented of Russia.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전통의상을 입고 멋있게 나오셨는데요. We hereby appreciate you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the community and appoint you as a youth global ambassador. Seoul, July 8, 2021. Challenge Korea. Congratulations. 오 너무 아름다우세요. It's so beautiful. 와우, congratulations. 네, 그녀석이는 한 번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대표 서진 백. 네, 핸드폰 가운데 가시면 안 돼요. 제 이름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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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여기 찍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시죠. Seoul, July 8, 2021. 축하드립니다. Joanne Drew, Catholic. 미국 대표입니다. Represented of USA, Bia Dongman입니다. Congratulations. Panama 대표, Maria Fernanda. 축하드립니다. Seoul, July 8, 2021. Congratulations. Represented of Ethiopia, Calcavian Al-Mierdi. Congratulations. Represented of Nigeria, Williams Johnson Atofumbe. Wow,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Represented of France, Anissa. Representative of Spain. 스페인 스페인 이별 이별 클라우디아 스페인 스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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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한국인 재훈 김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대표로 재훈 김씨가 오늘 대표로 임명하셨습니다 뉴질랜드 Kimberly Culverty las 유든 유 securities 영WORël bén 추 maritime 미국 その 저희 든 한국 그리오 스페인 probably 你 하신 분들은 오늘 따로 임명장에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번에 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청년 홍보대사로 임명 받으시는 분들께서 일부 상금을 수여하시겠습니다. The scholarship will be given to the youth ambassador. Goodwill youth ambassador of challenge Korea. We'll take a fellowship all together. 단추 사진을 찍으시겠습니다. KOREA 별대사장님과 미라클 CG 총리님께서 매시상에 도와주시고 청년 홍보대사, 도전한 곡인 청년 홍보대사장님, 해외 홍보대사 30여개국 홍보대사들이 임명받았습니다. 두 줄로 서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꽤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줄로, 네, 두 줄로 서주시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청년 홍보대사라고 했지요. 화이팅! 여쭤보시게 됩니다. 청년 홍보대사, 화이팅! 네, 30여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꿈, 희망, 도전을 위해서 홍보대사단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빨바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Welcome to Korea and thank you! 네, 오늘 임명을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